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직격탄 중국 경제 위기론 대두 오늘 춘절을 끝내고 개장한 중국증시가 8%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실물경제 위기론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특히 또 우리 북두칠성 트레이더는 항생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오늘 중국증시가 춘절을 끝내고 다시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사실 급락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1조 2천억 위안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또 공매도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하락폭이 사실 예상치 않으로 들어왔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급락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중국의 1분기 GDP가 4.5%를 성장할 것이다 라면서 지금까지 6%대 성장했던 것을 큰 폭으로 좀 밑돌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 우리 춘철장님부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처음에 이렇게까지 조금 우한폐렴이 계속 이렇게 확산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전자상거래 거래가 이제 많이 발달을 해서 사람과의 접촉이 전보다는 줄어서 사스 때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춘철이 확실히 껴있다 보니까 이게 인구 대이동에 이렇게 퍼지면서 네 걷잡을 수 없이 이미 지금 사스 때의 사상자는 이미 경신했죠. 경신했죠. 네 그리고 2003년대에 비하면 중국의 일단 경제 규모가 커졌어요. 거의 한 3, 4배 이상 커져서 그때는 뭐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규모가 한 4%? 뭐 사스 땐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16% 이상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피해 상황은 사스 때보다 어쩌면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부리나케 인민은행에서 이제 대책을 세웠죠.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면은 아마 그렇게 큰 영향은 이제 증시를 부양한다든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면은 그때서야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거기에 반응을 보일까 싶긴 한데 이게 중국에서도 또 그렇게 여력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딜에버리진 정책에서 이제 부채 축소 정책을 계속하고 있었고 여기 이제 또 전 세계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제 약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그런 게 강해지면서 이제 세계 교육이 그만큼 또 받쳐주질 않으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걸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써도 효과가 전처럼 나올까 쌌을 때만 쌌을 때는 사실 부양 정책을 쓰면서 이제 급 되돌린 현상으로 이제 증시가 급반등한 그런 전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급반등까지는 뭐해도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라도 이제 하락한 거에 반만큼이라도 회복하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중국에서 그만큼 또 여력이 없는 게 문제고 참 곤란한 상황이네요. 지금 계속 뭐 공장 세계 글로벌 업체들의 중국 공장은 다 지금 닫는다고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와서 네 이게 참 예측도 어렵고 한데 예측도 어려워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추가 정책은 일단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추가 정책이 이제 시장이 그만큼 또 영향 반응을 할지 그게 또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준 차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북두체성 트레이더는 항생도 거래를 하시고 중국 증시도 또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오늘 우려했던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가 됐죠. 7% 이상의 대폭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준절 동안에 휴장 기간 동안에 우한 폐렴에 대한 바이러스가 확찬되면서 매도세들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로 좀 거의 전면 하락세로 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많이 말씀을 하고 또 쉽게 볼 수 있는 거라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저는 차트적으로 좀 홍콩 지수까지도 좀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홍콩이 오늘 GDP 지표가 경제 지표가 5시 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이 GDP가 전년 대비 1.2%를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 증시도 물론 대응하지만 요즘에 이제 시즌 2 때도 그렇고요. 항생이 인기가 좀 많은 종목이라서 제가 좀 짚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좀 홍콩이 마이너스로 좀 성장을 했고요. GDP를 계산할 때는 아무래도 수출과 수입 그리고 소비 같은 걸로 알고리즘으로 계산해서 GDP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소비 심리가 확실하게 위축되면서 GDP가 하락세로 좀 나아졌고요. 더군다나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장기화되고 그리고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에 따라서 아무래도 정치와 사회 그리고 혼란이 홍콩 경제에 대해 하바 압력을 가한 것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홍콩 증시도 그렇고요. 대응할 때는 역시나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전략적인 대응을 할 때는 차트를 보시면 제가 위쪽에다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기준선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항생은 안 떨어졌어요. 오늘 항생은 안 떨어졌고요. 그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스 보시면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 뜨지만은 여기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26,200선과 26,400선에서 이 안에서 300태 안에서만 200에서 한 300태 안에서만 움직인 모습인데 매도로 대응할 때는 아무래도 우한 폐렴으로 하락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시초가가 갭상승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최저점이나 전일 최고점 그리고 시초가 자리까지 기준선을 그어주시고요. 갭상승하면 전일이나 2일이나 3일 정도 괜찮습니다. 그 효과에서 매도로 진입하는 것만 추천을 드리고요. 다머지는 웬만하면 손대지 않으시고 그리고 의견도 가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 대응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서 대응 자리 잡기도 어렵고 글로벌 이슈도 지금 금리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정확정 리스크까지도 다소나마 약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적인 대응은 그 정도 선에서만 좀 작게 작게 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좀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항생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오늘장에서는 약간 반등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장 초반에 반등을 했다가 또 다시 그 절반 정도는 되돌린 것 같아요.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좀 지금은 그 폭이 굉장히 작아졌는데 그런데 지금도 항생은 매도가 유효한가요? 일단은 매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항생이 장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을 했어요. 왜 그러자면 이제 상승 초반에 갭 상승에 대해서 전일 종가 대비 갭 상승을 했는데 그 갭에 대해서는 매우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은봉으로 나온다면 결국은 상방으로 치고 여기 안에서만 움직였거든요. 이때 미증치도 같이 올랐습니다. 우한 폐렴으로 증시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항생은 이미 다 녹아져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도로 대응하되 중간에서 애매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전일 저점이나 최고점 그 기준에서 좀 잡아서 대응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왜 계속 하방세로 보냐면 아무래도 중국 증시는 오늘 하락을 했는데 홍콩은 중국에 대한 영향을 오히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저희 국내 코스피 지수와 당연히 국내 선물 그리고 항생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내일까지도 저는 하락세가 조금 이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는 하방세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관관계에 따라서 미증시는 회복을 하겠지만 항생은 저는 매도로 좀 봐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원래 항생을 대응할 때 글로벌 증시로 나스닥을 제가 좀 자주 보는데 나스닥과 다우지스를 자주 보는데 이번만큼은 미증시는 또 실업률이 최저예요. 그래서 당분간의 글로벌 증시를 포함시키지 않고 아시아 증시로만 항생을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항생을 볼 때도 나스닥을 참고를 하지만 지금은 미증시는 펀더멘털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아 증시만 좀 참고를 하셔서 항생에 대응하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려가 큰 상황인데 중국 측에서는 일시적인 영향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내놓고 있고요. 또 중국 정부는 사스 사태 때보다 대처하는 능력이 강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잠재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사실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심각하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중국 측에서 이렇게 좀 태연하게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사스가 발발했던 2003년에는 중국 GDP 성장률이 1분기에 11.1%에서 2분기에 9.2%로 한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제 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지 거기에 좀 달려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좀 실질적인 영향이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일단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그 피해는 훨씬 더 GDP 쪽으로는 더 심할 것 같고 그리고 사스 때와는 다른 게 사스 때는 급성장하던 시기에 이제 사스가 겹치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성장률 둔화를 보여진 반면 이번에는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는 와중에 지금 우한폐렴이 덮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심하게 조금 본 데는 4%포인트 하락을 예상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6%를 지킬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쪽에서는 말하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견해는 지금 5%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쪽에서는 심하면 뭐 3% 2%도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4.5에서 한 5.5%로 조금 그래도 큰 폭의 하락세는 보일 게 거의 지금 자명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중국 측에서는 아무래도 뭐 해외 투자자들의 그런 이미지도 생각해서 계속 뭐 잘 컨트롤돼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뭐 저희 나라에서 발생했어도 분명히 저희 측도 그렇게밖에 대응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피해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지금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향은 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측이 강력한 부양책을 꺼내놓을 거다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양책에 대한 효과도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중국이 지금 부채가 크기 때문에 이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하겠죠. 그렇다면 부양책이 꺼내든다면 지금 사태를 조금 이제 진정을 시킬 수 있을까요? 진정을 완전히 시키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질병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이러다가도 지금이 사실 절정일 수도 있어요. 절정에 도달하면은 그 뒤로부터의 확진자도 증가폭이 확 줄어들면서 진정 국면으로 바로 또 접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일단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경제 둔화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덮친 게 가장 큰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소비도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부양책을 좀 강하게 부양책이라고 해봤자 뻔하게 또 유동성 공급이랑 또 금리 인하밖에 없는데 이제 어느 정도 또 그게 또 면역력을 가졌다거나 할까 또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심리가 그걸로 확 돌아서기는 또 어렵거든요. 지금 투자 위축돼 있는 상태도 가장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곤란한 시점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있어서 참 좋은 말을 꺼내기가 참 애매합니다. 좋은 예측을 꺼내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 사태는 분명히 뭐 고점을 지나면 분명히 이렇게 하강당매가 있으니까 분명히 저도 우한폐렴도 절정이 지금 뭐 2월 중순쯤으로 보고 있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2월 중순 2월 뭐 10일 15일 요즘을 증명해서 이제 사태는 조금씩 소관 국면을 거쳐서 진정 국면으로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거의 추가적인 부양정책은 분명히 나와야지 이게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면은 진짜 유동성을 공급해봤자 저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투자 심리는.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정도의 부양정책이 또 추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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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